한 번 부딪혀 뭐요? 버는 거야. 그거를 무슨 기라고 그러게? 오기. 암아 니가 사귀냐?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오기가 있다. 자,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는 생기가 나의 다른 사람들은 생기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악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는 안 될 거 같아. 앞으로 내가 뉴스타트 해나갈 생각하니까 앞이 안 보여. 그런 생각으로 뉴스타트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어려울 거 없네? 한번 부딪혀 보자오. 평양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호가 대답을 잘 했지만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생기는 정신으로부터 와.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와. 악령은 어떻게 해요? 생기를 막아. 그래서 나를 힘 빠지게 해. 기가 막히게 해. 내 의전자를 꺼. 그거를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 내가 그냥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그렇죠? 부딪혀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웃긴 웃어야 되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노래를 부르긴 불러야 되겠네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도 해봐야 되겠는데. 왠지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과 진실, 참나와 거짓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 너무 쑥스러워. 그거 나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쑥스러우니까? 내가 쑥스러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아. 근데 그 나는 사실의 나일 뿐이야. 진실의 나를 찾아야 돼. 그렇죠?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끊기는 끊어야 돼. 이 두 나의 싸움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기를 받으려고 참 좋지 않는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힘 빠져. 기가 막혀. 이제 그 순간이 일어나 부딪혀 보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뉴스타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쑥이 많고 겁이 많고 뭔가를 용감하게 나서서 부딪혀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아주 어릴 때. 두 살 때죠. 그러니까 만 두 살 때. 제가 43년생이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만주 장춘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왜 거기 가서 살게 됐냐고 하면 그때 일본이 만주를 먹어서 정복을 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온 만주 땅이 일본 땅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 식민지가 됐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욕심을 안 부렸으면 지금 뭐예요? 엄청난 대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돼 있을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우리는 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일본 이름. 저도 일본 이름. 일본말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자기들의 힘을 너무 믿고 누구를 건드려 버렸어요? 미국을 건드려 버린 거야. 그런데 미국을 안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거 밀리겠거든요. 독일, 이탈리, 일본이 연합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도 이제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석유 한 방울 안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가만 보니까 일본이 저렇게 힘이 세지고 나라가 커지면 자기들의 위협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때는 미국은 우리끼리 잘 살래.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만 잘 살면 돼. 외부적인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루이지벨트 대통령이 일본이 저렇게 커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그래서 일본과 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 수출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진주만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욕심만 안 버렸다면 저만주, 대만, 한국 이게 다 누구 땅이요? 다 일본이야. 대단했죠. 그렇죠? 대일본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할 수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을 벌려 미국을 공격해 가지고 이제 1945년 제가 만 두 살 때에요.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항복하니까 그 만주,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 새끼들 다 뭐에요? 때려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새끼야? 일본이야. 특히 우리 가족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일본 식민지 개척 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본 정부니까. 거기에 이제 저 일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을, 만주를 빼앗겨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민지 개척 회사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제일 뭐에요? 제일 미운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이야 뭐 그럴 수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근데 이제 그때 러시아가 참전을 해 가지고 그 기차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차에 일본 사람들이 확 타고 이제 한국 쪽으로 오면서 많이 죽었어. 그래서 그 지옥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기총 소사를 하니까 그 총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사람들 팔이 날아가고 배가 터지고 막 이 속에서 막 이 두 살짜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가 어떻게 될 게 꽉 막힌 거예요. 나중에 부산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될 게 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팠어요. 이 전자 다 깨져버렸어요. 웃을 줄은 몰라. 그래서 요즘 지우 같은 아이 보면 활발하게 막 어른들 있어도 뭐에요? 자신만만하게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뭐 학교 가면 뭐에요? 출석 부르는 게 무서웠다니까 출석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부르면 네! 네! 여자애들도 네!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디 있어? 왔어? 이런 애였다고 그런 애가 계속 변하지 않고 그대로 컸다면 지금 뉴스타트 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요 저는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섭고 대답도 씩씩하게 하나 못하고 그때는 이제 시험 칠 때 이제 요즘 시험지 뭐 컴퓨터 탁 쳐가지고 프린트 탁 깨끗하게 탁 나오는데 그때는요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어 이런 거 원지 단계에서 걸고 가지고 거기다가 시커먼 잉크 가지고 밀고 한 장 이제 잘못 걸리면 시커먼 종이 받아 시험지 안 보여 그럼 빵점이야 왜? 시험지를 바꿔달라 그래야 되는데 손 들고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상구 시험지 바꿔야 되겠네 그런 아이였어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밥맛도 별로 없고 뭐 활발하게 애들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자꾸 아프고 참 설사를 많이 해서 맨날 설사하고 애가 바짝 마르고 그러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변한다는 말이고 사람은 세포등어리니까 그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유전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전자가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부러웠나 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이제 과목마다 초등학교는 안 그랬지만 그럼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뭐 강의 중에 이제 웃을게 소리하면 애들이 하하하하 막 배꼽자고 상구는 뭐하고 있대요? 그렇게 즐겁게 웃지를 웃을 수가 없어 그 애들이 그렇게 배꼽 빠지게 웃는게 정말 부러웠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그 우리 담임선생님 이미 임상욱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일 얼짱이다가 몸짱 온 전교생들이 임상욱선생님이 임상욱선생님 하루는 가정 방문을 왔다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동생이 다른 분이 우리 임상욱선생님 우리 때君을 installation reynya 우리 임상욱선생님이 임상욱선생님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아.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특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임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것도 앉아서 들으면서 그건 누구예요? 부반장이 뭐 한 사람이 됐지, 뭐 두 사람이나 필요할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다 뽑았어. 이제 뽑고 이제 담임선생 특권으로 임명하는 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된다. 그때부터 다리가 두꺼두고. 그렇게 재미있어요? 다리구두고. 그래서 이제 선출된, 선출되고 임명된 반장, 부반장 한 사람씩 나가서 인사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장 나와서 여러분이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두부반장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나와봐라. 저는 5삼일이야. 그러니 애들이 본래부터 꼬다는 보릿자루 같은 놈이 저걸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제가 나와서 뭐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아악 깔깔거리고. 누가 똥 돼버렸어? 담임선생님이 똥 돼버렸어.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임명을 탁 시켜주면 기가 사를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용기도 좀 내고 야 나 부반장이야 이러면 이제 좀 힘낼 줄 알았지요. 근데 이건 가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창구가 달라지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거고 그러면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우리 이모한테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우리 이모한테 폼 잡을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이 창구는 끝나고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갔어요. 상구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앞으로?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저도 걱정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앞으로 뭐를 해 먹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 저도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여튼 너 변해야 돼. 그래서 변해야 돼. 그래서 그 날 책가방을 들고 이제 그때는 다 걸어 댕겼어요. 집까지 걸어 가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렸어요. 그 책가방을 들고 딱 하면서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뭐예요? 변하겠다라고 뭐예요?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변하는 거야. 근데 그 선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싫다.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변해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들어. 집에 다 왔어. 하여튼 부딪쳐 뭐예요? 막 부딪쳐보는 거예요. 변. 하여튼 그래서 가장 작은 데부터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장 지금 현재 변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했을 때 다른 애들처럼 어떻게 맛 놓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라도 변하면 좋겠어. 지금은 잘 웃지. 잘 웃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웃자. 웃는 선택을 했으면 뭐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응. 그래서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했지. 딱! 웃는 연습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이 연습을 시작한다는 게 영 쑥스러워. 왜?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에 그 거울을 보면서 연습한다는 게 너무너무 너무 무척 팔리는 거야.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쑥스러워. 그래서 막 하기도 싫고 그래도 내가 결심한 거 아니야. 내가 학교에서 책가방 들고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결심한 거야. 선택하고 결심한 거야. 해봐야지.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날까? 참날까? 내가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한 내가 진짜 선구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연습하기 싫고 변하기 싫고 쑥스러운 나는 그거는 사실일지라도 그거는 참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근 지금 웃는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기도 싫고 쑥스러웠고 그래서 그 쑥을 벗어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뭐를 했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리고 웃는 연습을 하기로 뭐예요? 선택을 했다고 부딪혀 보기로 했다고 부딪혀 보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부딪혀 볼 거야. 나는 할 거야. 라는 상구가 그게 진실의 상구. 참나야. 그런데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성령이죠. 상구야 정신 차려. 그리고 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그때는 성령이니 정신님이니 제가 몰랐어. 그냥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여러분께서 이제 배운 바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연습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이 못해도 놀라운 생기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줘서 그거를 성공시키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연습한다고? 웃겨. 그거에 내가 질려버린 거예요. 나를 쑥스럽게 해가지고 연습 못하게 하는 거 누구예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참나와 거짓나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을 선택을 하고 극복을 해보시면 와 내가 이겨냈네 놀랍게도 이겨냈네 에라는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 하자 연습하자 단번에 되진 않겠지 연습하면 오늘부터 연습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책상에 거울을 동그란 거울을 놓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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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얼굴이 무슨 상태냐면 멘붕상태 얼굴이야. 요즘 말로 멍 때린다 그러대요? 내가 이런 얼굴로 살고 있구나.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 보려고. 이게 안면 근육들이 다 하도 사용을 안 하니까 여기 웃는데도 그 웃음을 웃음 지었는 그 근육들이 다 있어요. 요즘은 그게 너무 잘 돼서 탈이야. 그래서 지금만 봐도 웃음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거를 일부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안면 근육이 발달을 안 했어. 그냥 맨날 멍청하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에이 때리치고 싶어. 그러다 고구도 그를 덜어두고 웃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쑥스러워.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혼자 있는데 지금 그래서 깜짝 이붓이가 이러다가 해보는 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그것이 이상구의 뉴 스타트 시작이었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야.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보고 힘껏 최고로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것도 좋은데 갑자기 어떤 놈이 이래. 누구야?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나를 막 비웃어 누가.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 이상하다. 아무도 안 봤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도 해야 돼.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새끼가 소리가 어디서 났게? 여기서 났어. 나야. 그게 나야. 내가 두 개야. 나는 변할 거야. 라는 상구가 있고. 그 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상구가 있는 거예요. 그 녀석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다 있다고. 아시겠죠? 그때 제가 중2 아니에요. 중2 13살 때. 13살 때 이 상구는 큰 진리를 터득했어요. 무슨 진리? 상구는 한 사람인데 두 개의 상구가 들어있다는 거. 그게 진리죠. 우와 깜짝 놀랐어. 나는 변할 거야. 라는 상구.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쑥스럽게 만드는 그 고약한 이 상구가 있어.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상구가 나인 줄 알았어. 알고보니까 그 상구는 진짜 나. 진짜 상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 가짜나야. 거짓나야. 그러니까 나는 변해야지. 담임 선생님도 상구야 너 변해야 되잖냐. 맞아요. 그것은 성령이었어. 그런데 나를 어떻게 변하지 못하도록. 나를 변한 새로운 이상구. 그게 아마 새로운 이상구가 아니고. 그렇게 정상으로 어떻게 돼야 될 상구를 악령이 누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참 나와. 그러니까 우리 친구 담배 부숴면 못 산다. 끊어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두 정반대되는 영이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느 상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변하는 그리고 웃을 줄 아는 상구를 나는 원해. 그거를 방해하고 나를 연습을 못하도록. 웃는 연습을 못하도록 하는 이 상구는 이거는 이제 가짜 이상구야. 그렇죠. 이 거짓 이상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놓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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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한테는 그 악령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뉴스타트 한다고? 아니 뉴스타트 생기를 받아서 낳는다고? 하! 웃기고. 그러면 주눅 들어야 한더라. 너는 안 돼. 너는 죽어. 죽어. 네? 물러나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일어나서 어떻게? 부딪혀 보는 거야. 그거 부딪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강의는 집에 가서도 사흘 만에 한 번씩 다시 다 다시 듣고 실제로 연습에 옮겨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에 성공하면 여러분 진짜 성공합니다. 이것에 성공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 뉴스타트는 한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풀만 먹다가 이거 너무 몸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기는 잊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리고 연습도 안 해요. 항상 기본 여건만 가지고 신경 쓰는 거예요. 생기에는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진짜 잘 되면 기본 여건은 좀 어떻게? 유연하게 해도 괜찮아. 철저하게 고기 한 점이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암이 금방 확 재발할 것 같고 그건 악령들이 주는 공포심이에요. 고기 한 점 일주일 만에 한 번 들어갔다고 암이 확 재발할 천만의 말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공포심 느끼지 마세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거부 안 하면 여러분 거울 한 번 보세요.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실패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실패해? 그러나 나는 연습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하면 벌써 그 결심을 하고 그거를 딱 보면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쫙 돌게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야만 이긴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워. 제가 이렇게 밟았으면 시끄러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했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거울을 보고 하루에 하루에 두 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제 그거 한 4, 5일 하니까 헥! 하는 새끼가 이제 조용해.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생기가 거울을 보니까 맨 첫날 본 내 얼굴은 그 상구는 없어졌어. 새로운 상구.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애들이 학교 가니까 이상구, 이상구 좀 봐. 달라진 거 달라졌어. 그러니까 자연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어떻게 해. 웃음이 나왔어. 세상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 이게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 딱 지나고 이제는 소리 내서 웃는 연습. 표정은 표정만 이렇게 미소만 지었지. 소리는 아직 안 나와 웃을 때. 그래서 이제 거울을 다 하고. 요즘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때는 이랬을 거에요. 그러니까 또 이 새끼가 뭐에요? 시끄러위 새끼야. 피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이거야.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삶은 성공하는 거야. 그때 중학교 양육 때 제가 그거를 터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타트의 전부라고 해도 광은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방학만 되면 그 당시는 울산의 공업지대 이런 거 없었어요. 울산은 진짜 시골이었어요. 우리 외곽아가 이제 울산이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에 바다가 쳐 앞에 보이고 거기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우리 외곽지 과수원. 그래서 이제 그 탁 가서 방학이 끝나면 개학을 했을 때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라는 새로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겠죠. 제일 크게 웃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과수원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 저 멀리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하는 데서 이제 큰 소리 내는 연습을 했다고. 그런데 산울림이 돼서 내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소리를 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큰 소리로 글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연습을 했죠. 하고 이제 8월 말에 개학을 해가지고. 또 와서 수업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키가 커서 맨 뒷줄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르르르 웃는데 제가 맨 뒷줄에 앉아서 어떻게 웃었겠습니까? 상구아이가 상구. 상구 소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제가 선택대로 연습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건강할 수도 없고 맨날 속상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건강해 줄 수가 있나요? 맨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가 바꿔줘요? 영이 바꿔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그 다음에 내가 바뀌지 않도록 방해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령.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도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과대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본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뿅 같거든요 제가. 뿅! 참가자로 왔어. 강의를 하다가 뿅! 뿅!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쳐다보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쳐다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한번 보기다. 하하하하 근데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어? 여러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인 줄 모르겠어. 근데 이제 결혼은 한국 없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상구 박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젊은 여자를 꼬셨다. 이거 참 곤란한 얘기 아니야? 이게 앞으로 난감한가? 이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바라기는 제발 미혼이여라. 미혼이 아니면 뭐요? 제발 이혼여라도 미혼여라도 그래서 첫 번째 딱 만남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제 헤어져 버렸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4개월 만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인데 그리고 아깝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4개월 후에 턱 가니까 와 있는데 봉사자로 왔대. 봉사자로 왔다 그러면 이게 가정이 있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미혼 아니면 이혼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이제 점심식사 때 식당에 들어가서 그때는 참가자가 참 많았어요. 강당도 굉장히 크고 식당도 아주 컸어. 그래서 이제 밥을 떠서 찾는 거야.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러고 한 며칠 지났는데 그 당시 본부장이 내 방에 찾아왔어. 심각한 아니 아니 그때는 남자 본부장이야. 남자 본부장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심각해. 그러니까 박사님 이은숙 봉사자를 아무래도 귀가 조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봉사자들이 참 많았어요. 참가자들도 150명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한창 유명세가 왜 그러고 지금 여자 봉사자들이 일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 이은숙 봉사자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수근수근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 왜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연숙 봉사자가 박사님을 꼬시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가 딱 차가지고 야 본부장 꼬시는 쪽은 나야? 내가 지금 꼬리를 치고 이은숙 봉사자만 찾아 댕기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볼라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잘되기를 바라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뭐 여자 봉사자도 미워하면 다음 기회에 봉사자로 오기가 뭐예요? 어렵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용감한 자가 용감한 자가 용감하지 못하면 뭐가 돼버려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돼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달 보고 운다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뉴 스토드 도 뭐고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부딪쳐 뭐예요?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딱 부딪혀 보자. 그래서 부딪혀서 뭐 이러면 또 소문이 뭐에요? 소문이 막 퍼지고 뭔가 이제 잡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지고 야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면 되고 뭐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속전, 속결로 끝내버려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인이 끝나고 그때 거기에 무슨 연수원이라고 아주 건물이 크고 공간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탁 기회를 잡아서 이제 탁 해서 저기서 조금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 우리 내일은 산책 시간에 따로 산책을 좀 하고 싶으니까 일행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한 15분 뒤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같이 산책을 갔죠. 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때 산 위에 조금 올라가서 이제 내 형편이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온 세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나는 결심했다. 난 결심했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당황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각오는 됐다. 다 그렇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둘 다 용감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교제도 못 해보고 그냥 첫눈에 뿅 가가지고 자기도 첫눈에 뿅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속전속결 지금 또 무슨 누가 이 박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런 거 우리가 무시하고 혼인신고 하자. 그래서 결혼식 하기도 전에 혼인신고 어떻게 딱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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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ку!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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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웃어 보는 거야. 실제로 방 안에서 해보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그거는 선택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선택 안 하면 변할 수가 없어. 선택하고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수시로 들어와.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때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노래 부르고, 웃고, 노래 부르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웃어라. 안 웃어도 어떻게 해? 나는 웃을 거야! 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연습하면 돼. 연습 조금 하고 나면 하나도 안 쑥스러워.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각오했대요. 각오했대요. 나는 딱 각오했대요. 그래서 산책 가려고 집 문 밖에 딱 나서면 그때부터 하하하하 하면서 웃는데 산길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때도 하하하하 하는데 산에서 일단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오솔길을 가면서 하하하하는 건 참 쉬운데 집 문 밖에 나서서 그곳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리는데 그 동양이 참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하하 하면서 사람들이 가다가 마시가 안 사람인가 해서. 남이 그렇게 쳐다보고 하는 게 쑥스러운 거야. 근데 사실 쑥스러울 거 뭐요? 없어. 뭐 내가 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하하하하 가다가 하루는 하하하하 가는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하하하하 하면서 오더래 왜 하하하하 하냐 핸드폰으로 하하하하 그래 하하하 아 됐다 그럼 나도 이제 집 문밖에 딱 나가서 어떡해 폰 다 꺼내서 들고 하하하하 가다가 저기 사람 오면 보내고 하하하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해보면 내가 잘 웃는 사람이 돼버려 그 옛날에 왜 그렇게 안 웃었던가 그러면 그제서야 그 옛날에 그렇게 안 웃었던 나는 거짓나였어 지금 이제 다시 되찾은 잘 웃는 나가 이 나가 진짜 나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나 나를 이때까지 지배했던 나를 어떻게 거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쑥을 쑥이라는 거는요 쑥이라는 것은 오기로 한번 쑥을 눌러봐요 그러면 이 쑥이라는 건 쌀 거 같죠 천만에 오기를 내가 쑥 쑥을 눌러주면요 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쑥 들어갑니다 하시겠죠 희한하게 쑥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쉽게 쑥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동안 내가 왜 쑥의 지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웅추리고 살고 있었던가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쑥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뭐냐면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딸 둘에다가 막내 아들 하나인데 저는 몸이 약하니까 뉴스타트를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틈만 나면 이제 스트레칭 제가 딸들을 데리고 이제 백화점에 가면 엄마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첫 부인하고 이혼한 후에 그러면 이제 그 딸들 옷 사는데 따라다니는 거 그거 못할 짓이에요 하여튼 옷들은 옷 사요 거울 앞에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포기 그래서 돈만 100불? 100불? 사가지고 나와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 그러면 이 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 게 자기들이 쑥스러운 거예요 귀찮아죠 그 쑥이란 게 고약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 갖고 가서 옷 고르면서도 아빠가 스트레칭 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서 탁 부딪혀 보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게 탁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젊은 여성이 빌라 4층에서 산다 합시다 근데 아래층에서도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소방차가 오고 다 불을 끄고 있고 그런데 4층에 젊은 여성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내릴 수 있도록 건물을 치고 이제 밖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이제 소방관이 뛰어내리라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못 뛰겠대요 왜 못 뛰겠냐 그랬더니 빤츠만 입고 있었으면 못 뛰겠대요 아 그래도 어떠냐고 뛰라고 빤츠만 입고 어떻게 뛰냐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못 뛴대요 이제 이게 골든타임이 어떻게 점점 지나가 그냥 이제 3, 4분이면 뛸 수도 없어 이제 건물도 쳐야 spo져ets 그래서 소방관이 그러니까 번쩍 아이디어와 들어왔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안 뛰으면 반쯔도 탑니다. 반쯔도 타보세요. 얼마나 더 쑥스러워. 그렇죠? 죽었어도 쑥스러워. 그래서 반쯔도 탄다 그러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쑥이고 목이 없어. 그래서 그때 드디어 팍 뛰었어. 그래서 뭐하라? 쑥을 뛰어넘어. 쑥을 어떻게 하라? 점프하라면서 점프. 그래서 뉴스타트는 점프하는 뉴스타트라 해야 돼요. 그래야 뉴스타트를 한 결과가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점프하러 가야죠. 지우는 앞으로 커서 뉴스타트 강사 하면 좋겠다. 의사가 돼. 그래서 엄마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뉴스타트 시켜서 놔둘게 해 봐. 맞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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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부딪히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린 것이다. 두드리라. 뭐예요? 선택만 하라. 내가 열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뭐예요? 열릴 거예요. 그 경험을, 그 귀중한 경험을 꼭 해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зов x2 진진ира. 아하 우라